YTN 라디오 이동현 뉴스 정면승부 4부 시작하겠습니다. 매주 금요일 밤 유쾌한 세 사람의 세상 특별한 말잔치가 열립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금요일 밤 토론. 김용민 시사평론가 박지희 아나운서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지희입니다. 박지희 아나운서는 지난주 한 주 쉬었는데 송섬희 아나운서가 대타를 하셨습니다. 들어보셨어요? 들었습니다. 너무 잘하셔서 제가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방송에는 함부로 자리를 비우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무리해서 나왔습니다. 박지희 씨가 건강한 모습으로 나오게 돼서 송섬희 씨가 아쉽게 했습니다. 제가 더 건강해져서 앞으로 절대 자리를 비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송섬희 씨가 한 주만 더 내가 했었어도 꽤 찰 수 있었는데. 이동형 앵커는 언제 휴가 갑니까? 여름에 갑니다. 여름에 갑니까? 알겠습니다. 대타 모르십니까? 진행? 당연하죠. 그러려고 나오는데. 김웅아 아무리 잘해도 힘들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여름에 한 주 빠졌을 때 김영민 씨가 대타로 진행해 주셨을 거로. 밀어주세요. 오늘의 주제는 어떤 것인지 박지희 아나운서에게 마이크를 넘겨서 박지희 아나운서 가르쳐 주시죠. 네. 꼬리에 꼬리를 무는 금요일 밤 토론회에 제가 마이크를 받았습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게요. 오늘 주제에 또 청취자들의 분노지수가 높아지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의견 받고 있습니다. 유료문자 샵 0945번 그리고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로 댓글도 달아주시면 제가 틈나는 대로 소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말씀드립니다. 지난달 SNS 제보로 시작된 격리 장병의 군대 부실급식 논란이 아직도 진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번 달 16일에 국방부가 올린 해명 게시물이 거짓으로 밝혀지면서 역효과까지 일으켰는데요. 격리 장병이 아닌 일반 장병들의 부실급식 제보도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현재의 군대 식단에 대해서 부실하다 아니면 부실하지 않다. 두 분의 생각이 어떤지 궁금해요. 네. 지난주 여성 징병제에 이어서 이번 주는 군대 식단 부실 여부. 국군방송입니까? 뭐 이렇게 주제가 항상 이쪽이에요. 매주 핫한 걸 고르다 보니까. 그래요? 지금 핫해요 이게. 핫한데 사실은 지금 군대가 어떻게 밥을 먹는지 저희가 알 수는 없잖아요. 군대라는 게 좀 폐쇄적이니까. 그런데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한 20여 년 전을 생각해 보면 그때도 일식 삼찬. 그러니까 일밥 일국 삼찬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최근에 장병들이 어떻게 보면 이것도 공익 제보의 하나죠. 공익 제보로 올려준 사진을 보니까. 이거 이게 과연 지금 21세기 군대를 갈 수 있는가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충격적이었는데 박지희 씨 말대로 군에서 페이스북을 통해서 사실은 우리가 이런 밥을 제공했다. 우리가 검수받아서 사진을 찍었는데 라고 보내줬는데 그 밥도 부실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자랑이라고 올렸냐 이렇게 됐단 말이죠. 직장인들이 많이 일하는 사무실에는 건물마다 구내식당이 있습니다. 일식 칠찬은 기본적입니다. 일식 칠찬. 그런데 이걸 보니까 국방부에서 제공한 사진을 보니까 밥, 김치, 계란말이, 식별이 불가능한 음식, 우유에다 김 정도인데 찬수도 적은 데다가 맛이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요. 게다가 이 논란의 시작은 코로나 때문에 주둔지에서 격리된 병사들의 부실한 도시락 아니었습니까? 쌀밥, 닭볶음, 오이장아치, 김치 이게 다였어요. 올해 장병 1인당 하루 급식비가 8790원이라고 하는데 이게 한 끼 단가는 2930원 꼴이에요. 이게 중고등학교 학생들 급식 단가보다 떨어지는 수준인데 그래서 차라리 월급을 안 받을 테니 식사치를 높여달라 이런 이야기가 나올 지경입니다. 좀 사 먹을 수 있도록 차라리. 그러니까 지금 20대 청년들이잖아요. 20대 초반에. 한창 먹을 때잖아요. 그리고 잘 먹어야 잘 싸울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중고등학생 급식 1위를 3625원인데 방금 김영현 PD 말처럼 그거의 80%거든요. 2930원. 그런데 3625인 중고등학생들의 급식 내용을 보면 상당히 잘 나와요. 잘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 때 생각이 났던 게 급식 업체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도 업체 선정에 있어서 학생들, 제가 학교 다닐 때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을 해줬어요. 그래서 월화소목금 다 다른 업체가 들어와서 한 달 동안 식사를 제공을 받아보고 가장 투표를 통해서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업체가 급식을 담당을 하는 걸로 진행이 됐는데 사실 그런 방법도 있잖아요. 군 장병들에게 선택의 권한을 주는 거. 그리고 또 부실 급식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대안 중에 하나가 간편 뷔페식 조식을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이게 근데 이제 군부대라는 특성상 가능한 건가 저는 이것도 궁금하긴 해요. 일단 조리병이 많지 않아요. 그리고 70명 이하의 소규모 부대는 조리병 한 명이거든요. 그렇지. 한 명이서 부패식으로는 하기 좀 어려울 거예요. 그런저런 감안을 하더라도 지금의 문제는 좀 심하다. 근데 이게 과연 오늘의 일만인가. 지금 제가 군대 식비로 구글에 검색을 해봤더니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2013년 기사는 병사 한 끼 식비 2144원 중학생의 절반 불가 2016년 기사는 교도소 밥보다 못한 군대밥 사진의 진실 뭐 이런 것들입니다. 결국은 어제 오늘 일이 안 되도 고쳐지지 않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2930원으로 인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부실 급식이 나오는 것은 혹시 중간에서 누군가가 뭐 어떻게 잘못을 하지 않았을까 떼가 먹지 않았을까 이런 의심까지 들 정도니까.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놈이 많은 거니까. 배급 과정에서의 비리가 발생할 가능성인데 이와 관련해서 전문가 견해가 있어요. 해군사관학교 출신의 김영수 예비역 소령인데 이분이 1991년에 소위로 임관해서 20년 동안 군에 있을 때 주로 이제 군수 분야에서 일했는데 이분 말씀은 군 급식 체계가 예산 편성 그다음에 메뉴 편성 그리고 주식 부식 조달 그리고 배급 취사 배식 식사 잔반 처리 이 단계로 이루어지는데 이제 과거에는 실제로 그 부대 식당 관계자들이 식재료를 수시로 빼돌려 내다 팔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영수 소령이 그때마다 이걸 항의해서 바로 잡았는데 그런데 이번 경우는 이런 어떤 조달 과정의 문제라기보다는 배식의 문제였을 것이다. 그러니까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라 일과적 해프닝일 가능성의 무게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하기에는 너무 많은 곳에서 병사들의 제보 사진이 올라온다. 그러니까 과거 같으면 불가능했을 일입니다만 지금은 병사들에게 휴대폰이 제공되다 보니까 그것을 찍어서 올렸는데 정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심한 것들도 사실 많이 올라왔어요. 그냥 햄 하나 김 하나 이렇게만 주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너무한 게 아니냐 해서 국회에서도 이 문제가 논란이 돼서 국방장관이 연애를 고개를 숙였거든요. 북한보다도 못한다 이런 얘기까지 들었으니까. 그런데 이거는 우리 병사의 사기 문제 차원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좀 바꿔줘야 된다. 월급은 사실 많이 개선됐잖아요. 제가 한 5년 전에 군대 갔는데 그때 제가 만 원 받았거든요. 월급을. 그런데 지금은 한 6... 시급은 얼마입니까? 시급으로 따지면... 100원은 몰라요. 나누기를 얼마나 해야 돼요? 어디까지 해야 되는 거죠? 모르겠는데 지금은 60만 원 받는다고 하니까 많이 인상이 되는데 또 앞으로 또 인상될 예정이고요. 그런데 지금 군 장병들, 청년들의 불만과도 관련이 있는 거기 때문에 군대 제대하면 사회 참여 비용으로 3천만 원을 주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것이고 그런데 저는 그런 얘기가 나오기 전에 가장 기본적인 그런 이거는 특혜라고 볼 수도 없는 것 같아요. 기본적인 보상을 잘 해주고 나서 그다음에 어떤 걸 우리가 청년들에게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는 청년들에게 해줄 수 있을까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 군대 부실 급식 논란이 터진 거는 지금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터질 게 터졌다. 이런 반응이거든요. 제가 안 봐도 비디오인데 군 급식 논란이 일 때마다 정부는 이 논리로 돌파했습니다. 고기 급식량을 늘리겠다. 급식비를 올리겠다. 이런 대책을 내놓는데 이건 당장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대책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소개해드렸던 김영수 소령 얘기는 식당 운영을 군인들한테 맡기지 말고 미국처럼 민간 민간 군사 전문 업체에 맡겨야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미군은 이라크라든지 아프가니스탄 같은 해외 전장에 전투병력만 파견합니다. 보급 부대를 보내지 않아요. 대신에 식품 조달, 병사 식당 운영은 모두 업체에게 맡기는데 우리나라는 간부와 사병 모두 잔무에 시달리느라고 정작 나라 지키는 일, 국방력에 집중하지 못하는 게 현실인데 미국은 이 점을 간파하고 이렇게 개선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업체가 만약에 이렇게 식당을 운영함에 있어서 부실한 식단을 운영한다. 뭐 교체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퇴출되는 거죠. 그런데 또 이제 군 부식의 민영화 논란도 있을 것 같은데 공공업체가 또 운영해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방법은 다양할 것 같습니다. 미군 말씀하셨으니까 사실 꽤 오래전부터 인터넷에서는 미군들이 먹는 식사와 한국군들이 먹는 식사 비교 사진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고 우리 병사들이 자괴감을 많이 느꼈어요.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나냐. 제 동생이 이제 카투사였습니다. 보니까 분기별로 한 번씩 가족들과 함께 부대에서 식사하는 이벤트가 있더군요. 제가 놀랐습니다. 이거 뭐 진짜 어떻게 이게 저 이 부대에 입대할 수는 없나. 그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음식이 좋았어요. 그래서 뭐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도 많은 의견을 올려주고 계신데 곽경원님께서는 골프장 같은 거 만들지 말고 군 장병들 잘 먹이고 월급이나 높여줘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뭐 사실 지금 미국 수준으로까지 올리는 거는 당장은 힘들겠지만 지금 이런 상황은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이런 사태를 보면서 또 하나 참 이게 암담하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게 이 급식 제보 자체가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부대 내에 사진 촬영으로 지금 제보가 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아니 병사 휴대폰 사진 촬영 금지되어 있는데 왜 찍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공익 제보라고 볼 수도 있는 건데. 그런데 또 뭐 군대에서 얘기를 하기에는 그러면 기밀 같은 게 누출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사진 촬영을 그냥 냅두면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두 분 이거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아니 이건 말이죠. 지금 논란이 된 것은 부실 급식 때문에 벌어진 일 아닙니까? 보안 유출 때문에 생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벌어지지도 않은 보안 유출 문제를 걱정합니까? 휴대전화가 군인권 개선에 실질적으로 유용한 도구라는 것이 또 확인된 거 아니겠어요? 지금 그러고 있죠. 그러니까 군대에서 있었던 나쁜 악습들. 구타라든가 가혹행위. 휴대폰이 보급되고는 싹 사라졌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단점보다 장점이 훨씬 많은 것이고. 군대의 악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일이 벌어지면 색출부터 하려고 그래요. 누가 그랬어? 이런 식으로. 실제로 그 배식판 배경에 파란 이불인가요? 그 파란 이불이 누구 건지 색출하는 작업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급식 제보한 사진. 그래서 군대의 악습이나 잘못된 관습이 없어지지 않는 것인데 지금도 예전한 것 같고요. 문자로 또 의견을 좀 주셨는데 그걸 제가 알려드릴게요. 3782님께서 뒤돌아서면 배고플 나이에 훈련하느라 근력 소모도 심할 텐데 식사는 잘 챙겨줘야죠. 네. 752님. 제가 한 분만 더 할게요. 사람이 바뀌지 않는 한 예나 지금이나 군대는 변하지 않는군요. 악습의 악습. 안타까운 의견 주셨습니다. 저는 뒤돌아 서기도 전에 배고픕니다. 정말 나이 50을 바라보는 우리 김용민 평론가도 항상 배가 고프신데. 청년 때는 먹으면서도 배고팠어요. 지금 저기 세 자리입니까? 원무개가? 그렇습니다. 제가 그래도 세 자리였는데 어떻게든 군대 가려고 두 자릿수로 만들었고. 그래서 군대를 갔다 왔고. 그렇습니다. 다시 세 자리로. 그렇습니다. 군대 갔다 오기 위해서 두 자릿수로 만든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럼 어쨌든 두 분은 이 병사들의 휴대폰 사진 촬영은 문제 제보를 위해서는 괜찮다. 두 분 다 같은 입장이신 건가요? 그런데 이게 만일 아까 박지희 씨 이야기대로 훌륭이 있는 것이고 보안의 문제가 되는 걸 찍었다 그러면 그건 문제가 되겠죠. 그건 뭐 그거대로 처벌하면 되는 것인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공익 제보에 효과가 있잖아요. 이런 것을 제보해서 군대 식단이 조금 좋게 환경이 바뀐다면 그건 오히려 칭찬할 일일 수도 있으니까. 다만 이게 사실은 앱을 깔아가지고 이런 사진을 훈련 시간이나 영내 생활할 때는 못 찍게 되어 있는데 지금 찍었잖아요. 그러면 그건 어쨌든 잘못된 거잖아요. 기술적으로. 그건 좀 고쳐 나갈 필요. 앞으로는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으신가요? 이게 병사들의 휴대폰 사용이 처음 그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 2014년 윤흨병 사건 기억하시죠? 선임병들의 극심한 가혹행위로 사망한 윤흨병인데 부대 내 공중전화가 있죠. 하지만 윤흨병은 이 가해병사들의 방해 때문에 가족들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지 못했고 결국 목숨을 잃었습니다. 과거 군에서의 사망사고 대개 어떻게 처리됩니까? 자살. 자살로 처리되죠. 그러다 보니까 군에서의 가혹행위를 보호받을 길이 없었던 거예요. 가혹행위로부터 피할 수 있는 길이 없었던 거죠. 그러나 이 병사 휴대폰 사용 등 장병 인권 개선 사업 차원에서 문재인 정부가 도입한 건데 벌써 이게 효과가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실한 급식이 바로바로 고발이 되고 또 개선이 되니 말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휴대폰이 없었을 때는 소원 수리함이라고 있었습니다. 박지희 씨는 잘 모르실 텐데 상자 같은 것을 이렇게 갖다 놓고 거기다가 불만이 있는 것 혹은 군대 부조리 있는 것을 고발하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음식이 부실합니다. 뭐 이렇게 해서 종이에 적어서 넣는다거나. 또 암기의 선임이 나를 괴롭힌다. 김용민 병장이 저를 구타합니다. 밤마다 뭐 이렇게 해서 적어놓고. 그럼 김용민 병장이 찾아오는 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그거를 김용민 병장이 봐요. 그런데 열쇠를 열어가지고. 그러니 또 맞지. 죄송한데 저 상병제대입니다. 상병제대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진짜 사실 군대 문제 자체가 굉장히 많을 텐데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 빙산의 일각일 거거든요. 제가 좀 찾아봤는데 이번 주에만 나온 군대 관련 뉴스가 부실 급식뿐만이 아니라 이 사단장 온다고 잔디 심기를 병사들에게 시켰는데. 아직도 그럽니까? 그런데 이게 더 문제가 뭐였냐면 밖에 휴가를 갔다 와가지고 격리 중인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에 걸렸을 수도 있으니까 격리를 시키는데 격리 중인 병사들까지 마스크도 안 씌우고 데려다가 잔디를 심게 해가지고 이게 이제 방역에 대한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냐. 감염 예방의 목적을 훼손하는 게 아니냐. 굉장히 이런 큰 문제가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또 그 땀 차는 활동복. 비세는 베레 뭐 이런 것들. 그런데 이제 불량피복이 도마 위에 또 올라가지고 이런 여름옷인데 땀이 흡수가 안 되는 그런 여름활동복을 우리 군 장병들이 5년 동안이나 입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국민들의 혈세가 87억 원이 들어갔다고 하고요. 그 전투화 있지 않습니까? 군대 신은? 기본적으로 방수입니다. 물에 들어가도 이제 젖지 않게. 그냥 비만 와도 다 젖어요. 비만 와도. 물이 보이지도 않았는데. 물을 흡수하겠는데.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제 자칫자칫 바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박 씨 얘기처럼 아직도 그런 게 남아있다. 부실이 남아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군대 내에서 별 스타라고 하면 말 그대로 별이에요. 신 아닙니까? 신. 그러다 보니까는 뭐 사단장 떴다 그러면은 없는 잔디도 산에 가서 뽑아서 심어야 되는 거고. 이런 건데 그런 것들을 지금까지도 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인 거죠. 사실 제가 제대하고 보니까 그 신 같은 별들 있잖아요. 옆집 아저씨예요. 아니 이거 나오면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분들하고. 나오면 동네 아저씨죠. 아무 상관이 없죠. 국방부의 국방보안 업무 훈령을 보게 되면은 병사 휴대폰 사용 지침이 있는데 일과 시간 후에 쓸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시간에도 사진 촬영은 불가능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진 촬영이 가능한 이유는 병사들이 두 개를 가져오면은 하나는 신고를 하고 하나는 신고를 하지 않는단 말이죠. 신고하지 않은 휴대전화로 촬영하면은 이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은 그렇게 그 무단 반입 사례가 얼마나 되느냐 284건 2019년에 그럼 적발과 처벌이 이루어지느냐. 있긴 하지만 실효성은 크지 않다고 합니다. 뭐 아시겠지만 영창 제도가 없어졌어요. 강등 아니면 감봉인데 이게 일반 병사들한테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는데 휴가 단축 정도에 또 징계가 있는데 이걸로 과연 휴대전화 소지를 자제할지 이 부분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보안사항인데 또 내부 규정상 찍지 못하게 돼 있는데 왜 찍어서 밖으로 내놨느냐 이건데 군인들이 국방부 또 자기들의 상관들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데요. 예를 들면 국방 헬플콜 같은 신고 상담 채널이 있고 자기 부대의 간부들이 있잖아요. 그럼 이러한 부조리라든가 부식의 어떤 부실함 등등을 간부들한테 고발하거나 국방 헬플콜에 신고를 하면 안 고쳐진다는 거예요. 그게 얘기했을 때 고쳐지면 문제가 안 되는데 너 왜 신고했어? 너만 군 생활해? 왜 너만 불만이야? 다른 사람들 다 그냥 하는데 이런 식으로 되니까 이 친구들이 이걸 찍어서 외부로 돌릴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군대 내에서 이건 자성이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특히 지금의 20대들은 공정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대 내의 부조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용납하지 않아요. 부실한 급식은 사실 국가가 할 수 있는 대우가 아니다. 우리에 대한 대우가 아니다. 이렇게 또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20대 군인들에게 호응되는 그런 공정문화가 군내에 필요하고 그렇다면 휴대전화를 통한 제보는 보다 더 활성화될 필요가 있지 않나. 차라리 어떤 게시판이나 이런 데에 올리는 게 아니라 군에 보고를 했을 경우, 제보를 했을 경우 군이 즉각 출동해서 혹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문제를 개선하는 이런 노력을 보여준다면 휴대전화를 통한 군인들의 기밀정보, 외부 유출. 이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군의 특성이 폐쇄성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면 감추려고 합니다. 무조건. 쉬쉬하려고 그러고. 또 아까 우리가 투스타 사단장기도 했습니다마는 그 사람들 진급에 이런 일이 터지면 진급에 악영향을 미치니까 무조건 신경이 일어나는 그런 영향이 있는데 이제 좀 많이 오픈했으면 좋겠고요. 관련해서 9362님께서 전직 영양사입니다. 내용을 들어보니까 비용이 새어나간다는 느낌이 드네요. 젊은 병사들 잘 먹이길 적극 요청합니다. 이런 의견. 그래서 아까 김용민 PD가 얘기했던 민간에 위탁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시점에서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70명 이하의 소규모 부대는 주사병이 한 명이거든요. 그럼 그 한 명이 70명의 식단을 책임져야 되는데 만일 그 병사가 휴가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제 뭐 서투른 분이 또 투입이 돼서. 아니면 몸이 아프면 어떻게 됩니까?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이 중간에서 빠져나가는 돈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대체로 남겨주고 계신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군대에 대한 문제를 제기를 하는 걸 군투라고 한대요. 군투 형식의 명풍로. 그래서 이제 군대판 고발 앱을 만들겠다는 국방부 방침이 있기는 하지만 분명히 이거 잘 안 될 것이다. 이거 앱 이름 눈 가리고 아웅으로 지어라. 이런 얘기까지 하는 걸 보면 군대에 대한 국방부에 대한 그런 불신이 너무나 크다라는 거를 지금 다시 한 번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게 아까 윤일병 사건도 얘기했습니다만 군대에서 사망했다 그러면 군대 내에서는 일단 이거 자살이다. 그런 몰고 간다는 피해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의문사라는 것이 빈번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지금까지 켜켜이 싸워온 거예요. 군대 불신은. 이거 누구 탓이라고 할 수 없고 군대 내에서 자성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YTN 라디오 유튜브에 이동욱 님이 용민 씨 군에 신고하면 그 사람 죽어요. 이런 글을 남기셨는데. 그러니까 색출부터 하게 되거든요. 참 이런 휴대전화를 통해서 외부에 고발이 되는 거예요. 이거 군이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바꿔야죠. 네. 이 자생님께서는 지난주에 이제 여성 징병제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여자분들이 그럼 가서 음식 조리하는 거 좀 도와주시면 안 되나요? 이런 생각도 하고 계시네요. 여러 가지 대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원가 3,000원이라고 하면 그렇게 적은 돈은 아니다. 급식을 제공을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수십만 대군이 한 끼를 먹는 건데. 저는 사실 이 3,000원도 굉장히 작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만 원 이상으로 올리자. 하루를 그러면 3,000원 이상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중고등학생이 그 식쯤 되는 건데 그렇게 맞춰주면 문제가 안 된다. 그리고 민간업체에 맡기다 보면 또 경쟁이 할 수 있으니까 좀 더 좋은 양질의 식단을 제공하지 않을까. 거기다가 영양산까지 포함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것을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일자리 창출도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꽃거무 토론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두 분은 다음 주에 다시 만나기를 약속합니다. 지금까지 김용민 시사평론가 박진희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